안녕하세요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스페이키즈 현진이라고 합니다. 저는 있지 류진, 앤믹스 규진입니다. 춤 제일 잘 춰. 와 춤 제일 잘 춰. 기분 너무 좋아요. 기분 너무 좋아요. 일단 감사합니다. 박진영의 진짜가 들어가야지 JYP 네이저를 대표로 뽑히는 거 아닙니까? 어떻습니까? 정말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JYP의 아들, 딸들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.